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메이크업을 지우는 영상 제 얼굴에 있는 화장을 직접 차근차근 깨끗이 지우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바람소리가 계속 방에서 시끄럽게 울려서 제가 영상을 못찍고 있다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ASMR을 찍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 이죠. 지금 상황이 이 영상이 무사히 업로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바람소리가 살짝살짝 나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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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제 얼굴에 있는 화장을 지울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생얼을 또다시 도출을 하게 되서 참 부끄럽지만 어차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딱히 부끄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아시는 얼굴 카메라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죠? 색감이 너무 밝아요 밝기를 내렸는데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습니다. 우선 맘에 안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지울건데 제가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찍는게 아니라 방에서 찍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세안을 못하죠 화장실에서 찍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장비 마이크랑 카메라랑 다 옮겨서 찍는게 그게 좀 어렵더라구요 또 막 높이 맞춰야되고 그러는데 세면대 물 트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거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걸로 화장을 지울거에요 바이오더마 이거 아마 많이 아실텐데 워터클렌저죠? 이거는 따로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니까 물론 원래는 저는 이걸 사용할 때도 세안을 따로 해요 안해도 된다고 써있지만 너무 찝찝하니까 세안을 꼭 하는데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피부화장 피부화장을 지우겠습니다 피부화장을 지우겠습니다 피부화장을 지우겠습니다 피부화장을 지우기 전에 지워야 할것이 있죠 바로 눈화장인데 눈화장인데 눈화장을 지울 때 쓰는 아이 리모버에요 립앤아이리모버 눈화장도 지우고 입술화장도 지울 수 있는 제품이죠 이니스프리 애플쥬시 립앤아이리모버 라는 이름이구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빠르고 깔끔하게 지워주는 저자극 립앤아이리모버 라고 써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애플 아이리모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랑 물이랑 섞여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줘야되요 잘 섞이도록 잘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애플 이니스프리 애플 이니스프리 애플 화장솜이 오늘 되게 많이 필요할거에요 왜냐면 워터클렌저는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지우는 거니까 그 전에 아이리모버로 눈화장을 먼저 지워줄게요 아이 리무버는 양을 듬뿍 해주는게 좋아요 왜냐면 양이 적어서 퍽퍽하면 눈에 자극이 가잖아요 눈 피부에 굉장히 여기가 약하다고 하죠 눈 주위 피부는 그러면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눈 화장을 먼저 지울게요 눈 화장을 지울 때는 이렇게 바로 지우는게 아니라 눈에 살짝 한 5초 정도 덮어놔야 잘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몇초? 5초? 10초? 20초? 좀 오랫동안 잠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아 웃기다 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눈이 뿌얘져요 하하하하 저는 아이 리무버 어떤 걸 써도 자꾸 이렇게 지우고 나면 눈이 뿌얘져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묻어나오잖아요 화장이 그러면 반대편 깨끗한 쪽으로 한 번 더 눈을 지워 눈 화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게 아니라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을 지워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화면이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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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듬뿍 묻히고 이렇게 이렇게 왼쪽을 제거할게요. 똑같이 오른쪽에 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했던 것처럼 몇초동안 누르고 있는다음에 쑤어줘요. 반대편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지워주면 따가워.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눈화장을 지웠어요. 다음에는 피부화장을 지워야 되겠죠? 이걸로 피부화장을 지워줍니다. 전 요새는 이거 안쓰고 클렌징오일 사용해서 지우는데 오늘은 이거 사용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묻혀서 닦아내야 돼요. 피부를 직접 이런것도 듬뿍 사용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화장이 묻어나와요. 반대편으로 한 번 더. 제가 피부가 되게 민감성이라서 살짝만 자극이 가도 되게 붉어지죠. 화장이 지워져서 붉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극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러면 또 더시 깨끗한 솜을. 반대쪽 피부를.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확 닦는 것보다 살짝 얹어놨다 지우는 게 더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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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솜을 하나 더 듬뿍 묻혀서 괜히 씌우고 그리고 아무리 적응이 안되네요 저조차도 이렇게 깨끗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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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또 한번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이 화장점에 화장이 묻어나오지 않을때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게 좋아요 안 묻어놨는데 한번 더 할께요 그리고 이걸로 화장 지울 때는 화장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화장은 진짜 지우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올라간다 고맙고 이렇게 이땅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눈화장 지울 때 제가 입술을 안 지웠어요. 제가 입술에는 립스틱이 아니라 틴트를 발랐기 때문에 아마 잘 안 지워지긴 할텐데.. 이렇게 지우면.. 화장을 다 지웠습니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다시 세안을 하러 가겠죠, 원래라면. 근데 저는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약간 편의상? 하는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기초화장을 해요. 어떻게 하냐..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장을 지운 후 이걸로 미스트 타입의 토너에요. 이걸로 얼굴에 뿌려줘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살짝 토닥토닥 토닥토닥 너무 질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사용해서, 얼굴에 바를 거예요. 제가 기초를 정말 바르는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톡톡톡톡 찍어서, 비춰놓은 다음에, 손으로, 뼈발라줍니다. 그쵸, 저 살짝만 작을거도, 얼굴이 완전 붉어지죠?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배운건데, 코에 로션같은거 바를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코가 높아진대요. 성장기에, 성장기에요. 청소년분들 한번, 얼굴을, 크림같은거 바르실 때, 이렇게 로션을 손에 묻히잖아요, 크림을? 그 다음에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코가 높아질지도 보죠? 밑절 본전이니까, 이렇게, 두들러서, 흡사시켜주는게, 되게 중요해요. 바람소리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이제, 화장지우기와, 기체화장 바르기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요, 네. 정말 못생겼네요. 네. 어차피 뭐 다,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으니까. 피부에다가 대고, 톡톡톡톡 하는 이 소리가 저는, 되게 좋은거 같아서,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딱, 뭔가 찰진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화면이 유독,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화면이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좀 보기 불편하셨겠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게, 정말, 지금 찍을 때마다, 너무 거슬리는데, 너무 거슬려요. 진짜 찍을 때마다, 이 밝게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짜증나네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안녕히 주무시구요. 꿀잠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